네,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이제 이자 부담이겠죠. 부동산의 자산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일정 부분에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니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크게 악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속도로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가계부채는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빚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한 이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 부채 가계부채 둘 다 GDP 대비해서 10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2021년 연말에 이미 넘어섰어요. 100%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100만원 내든 건 200만원 넘게 되고 상가 지금 대출 받아서 빌딩 대출 받아서 월이자 지금 천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2천만원 넘게 나가고 있다. 자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턱턱턱 올라오겠죠. 근데 금리가 더 올라가요 내려가요? 앞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잖아요. 부채 부담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얼마 전에도 나온 뉴스지만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4% 증가하는 동안 이자 부담은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의 부담이 바로 나한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신용대출이나 이런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금리가 바로 오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실생활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 내년에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더 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은 5% 처한대에서 멈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미 연준 의원 중에는 6.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나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공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저금리 때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3년 연말 24년 25년 정도까지도 경매의 전성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무슨 뭐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데요. 투자라는 게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투자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저로의 기회만 투자하자. 투자 자주 하는 사람치고 제가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저로의 기회만 투자해도 우리가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금 하락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얘기도 제가 21년까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자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또 그만큼 반등의 타이밍이 또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잘 인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도, 세종 뭐 이런 지역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가격이 너무 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 지역들은 사실 별로 옳은 것도 없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금액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조금 한 1, 2년 지나면 다시 시장은 또 다시 또 안정화가 될 테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기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너무 중요해서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고 답을 못 찾았고 그 답을 저는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세 권의 책을 펼쳐서 제가 써서 냈고요. 이 책에서 했던 내용들 다 맞았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서 만든 이 리치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데 이걸 왜 공개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주식 투자해서 진짜 쓴맛도 많이 보고 잘못된 투자도 그런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도 했고 부동산 투자해서 그렇게 했지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답을 찾기 너무 힘들었고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류에 섰습니다. 그냥 이거를 내가 만든 이 좋은 걸 가지고 그냥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나처럼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만든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뭔가 세상을 좀 이롭게 한번 만들어 볼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중적인 서비스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제가 만든 리치고 부동산 투자도 해서 이익도 좀 봤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 근로소득과 뭔가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 간격이 너무 큰 사회는 뭔가 잘못된 사회라고 불공평한 사회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관련한 의사결정을 개인들도 하지만 기업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디 건설가 부도났다. 이러면 이게 다 연쇄적으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너무 주목공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부 발빠르고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 아파트 시행사업 하면 시행사가 자기 자본 얼마 없이도 너무나도 몇백억 심지어 몇천억까지 번다라는 게 이런 구조가 제가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시장을 저는 훨씬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주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사이트를 더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